시작 2부 화제의 뜻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뜻뉴스는요?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장에 벌인 환경미화원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씨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면서 욕설을 하자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서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다음에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과 시간에 B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에 소각장에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4월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적발이 됐어요? B씨 가족이 아버지인 B씨에 대해서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단순 실종사건으로 판단했다가 인천 지역 술집에서 B씨가 카드를 긁은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이 됐고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에 6천만 원어치의 카드를 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 사실을 숨기려고 B씨 이름으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서 구청에 B씨의 휴직기를 냈고요. 또 B씨 딸들에게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꼬박꼬박 보냈고 B씨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 치밀했군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해된 것도 모른 채 1년을 살아왔다고 하고요. A씨는 생전에 B씨에게 8천만 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금전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억하시죠?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에 복직하게 됐는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게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취소 소송 낸 거를 해서 승소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는데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방침을 내려서 상고로 포기했습니다. 복직까지는 약 2, 3주가량 소요되는데 나 전 기획관이 일단 대기발령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니까 파면 말고 다른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징계인 파면 말고도 강등이나 정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나 전 기획관이 실제 복직하려는 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파면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파면되면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고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파면 취소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여론은 좋지 않죠? 네.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을 복직시키면 우린 개돼지 인정이냐? 파면은 아니어도 다른 징계는 꼭 받아야 한다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양욱을 재파면해달라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국방부 청사에 있는 간부식당이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폐쇄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폐쇄가 됐어요? 네. 대장부터 이등병까지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게 평소 송 장관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간부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보내야 한다는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간부식당이 만성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폐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인가는 공관병 제도 문제에 많다 그래서 많은 공관병들을 아예 전투부대로 돌려보낸 바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공관병 100여 명의 보직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부식당이 폐쇄되면서 오늘부터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도 일반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점심 한 끼의 가격은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 직원들은 장관님이랑 같은 곳에서 식사하면 좀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장관 자리에는 칸막이를 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제대한 지 오래됐다는 한 네티즌은 간부식당 밥 때깔이 달라서 취사병들에게 물어보니 압력밥솥에 밥하고 반찬, 국 모든 게 다르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참 속상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적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이참에 일반 부대에서도 간부식당과 사병식당 구분 없애고 합쳐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하니까 일반 부대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